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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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보시는 거죠? 어딜 보시는 거냐고 어딜 보시는 거죠? 점화 히힛 히힛 히아나 해야지 어제 연구가 좀 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히아나 좀 하면서 거시기 해보자 까먹었던 모시참권 쓰고 싶은 사람 있어요? 있으면 그분들부터 먼저 초대해줄게요 저축해둔 시참권 가능 네네 가능하죠 쟤가 이렇게 다 들어와버리네 쟤가 이렇게 다 들어와버리네 야 기다려봐 우선은 선입찰하신 분들부터 먼저 초대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오늘은 네 어제 정글로 좀 해봤는데 실패 많이 해가지고 그냥 라인으로도 좀 써보려고 했는데 어제 라인으로 섰을 때 제일 성공했어 마지막판에 라인으로 했을 때 제일 강했었어 순간적인 한타 파괴랑 진영 붕괴 다 만들어내고 이거 어그로 끌고 풀어버리고 그런 거 좀 쉽게 돼가지고 아칼리랑 좀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 인대 가볼까? 근데 우리 인대가 이즈만 재미볼 수 있는 조합이거든요 히아나도 1레벨에 개꿎여서 이번에 미르 히아나 알려나? 미러전 재밌던데 어제 해보니까 미러전 얘는 라인전에서 뭘 활용하는 게 좋냐면 속성 다르게 해가지고 그걸로 딜을 누적시켜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대 때려두고 그 다음 다른 속성으로 해야지 딜이 빵빵 들어감 오 나 하나도 안 놓친 듯 12개 먹었다 일단 CS 먹기 매우 편한 미러전이지 물 바르면은 속박이거든요 좋아 잡았다 띵듵 좋아 하루만에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제 킹가 개잘봤다 스템은 그.. 이거 써봤을 때 효율이 참 잘 나옴 그리고 얘 템트리 보면 알겠지만 쿨감이 이걸로 40%예요 근데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쿨감이 졸라 베리 중요함 이즈리얼처럼 큐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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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되게끔 하려면은 40% 쿨감 필요해요 40% 와 나 CS 짱잘 먹음 이러다 분당 되겠는데 잘가요 베이가 빵 오호 안 도망쳐? 제가 복수해줌 리신 빨리 오셈 흐흐흐흐 근신이에요 이거 얘 쿵 있나? 아 집에 가야겠다 오케이 201 달달하다잉 슬슬 궁도 있는데 솔킬이나 내볼까? 너 너무 약하다 죽어 나이스야 이거 2로 있으면 상대 뒤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궁 쓰면은 리신처럼 1채킥 할 수 있음 아 트럭스 없지? 유미야 보셈 잡았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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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나이스 인정하기 싫지만 이거 좀 라이너 같네요 아 젠장 나쁜 라이너 놈들 다 가져가라 정글로 나올 때 됐는데 이거 이미 쟤들 다 못 막음 이거 이렐리아 이상임 이렇게 되면 이렐리아 감전 저 피 사라지는 것 봐요 이러고 충분히 빠져나온다니까 도착 도착 천천히 싸우세요 괜찮아 그냥 그냥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다잡을 때 있음 은신대 은신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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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 오케이 다잡았다 이게 제 사기임 이거 은신 그냥 아칼리 아칼리 이렐리아 적폐인 애들 섞어놨어 이렐리아인데 은신해 로밍 가야지 여기서 속박 하나 챙기고 로밍 갈 때 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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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람모스 왔다 톡박 걸었음 톡박 걸었음 오씨 우와 저거 못잡았어 역시 라이어스 아들 얘도 상당히 적팬데 진정한 적패 앞에 쓰러졌네요 어 님 죽어요 그래 저게 적패지 저기 저기 또 하루종일 막고 계셔 도와줄게요 좀 늦은 것 같긴 하지만 어디를 보시는 거죠? 어디를 보시는 거냐고 어디를 보시는 거죠? 점화 흐하하하 흐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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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먹을까? 아니면 람모스 잡을까? 욕먹을까? 흐하핳 Troops 불스턴 음 스턴 배리 굿 풀먹고 저리 가세용 폭박 폴키도풀 아트록스 아냐? 왜 왔어? 폭파 걸었어! 뒤로 빼봐 뒤로 빼봐! 2초 1초? 잡아! 2, 1 W DQ! 은시리지롱! 2! 나 어제는 이 캐릭터 똥개라 생각했는데 오늘은 생각이 너무 달라졌다. 갓 캐릭터. 어제는 내가 잘 몰랐던 거다. 2초 시작! 장차 우리의 여왕이 되실 때! 안녕 스트레쉬! 2초 시작! 흐하하하 나도 가야지! 농락 너무 재밌고, 풀 먹는 거 제일 짱이다. 어휴 안되겠는데 딜? 다 넘어갈 수 있나요? 벽? 베이가 빼고? 베이가 전면 있네! 가자! 하하하하 전면! 어 잠깐만 이래 뭐야! 우리에게 미신이 있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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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빼야겠다! 이.. 비질이야 비전 있지! 그래! 병 넘는 것 봐! 안녕? 혼자 봤니? 어? 아직 싱글이야! 아니.. 아직 싱글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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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테라스 쌀까거라 이쪽 님들 보이죠? 이쪽 나 위에서 와볼게 톡박이고요 전설에 출연이고요 팀기고요 W, E, Q 마무리 이거 서랭각인데? 잘한다 우리 팀 잘한다 너무 잘하는데? 나도 한타까리 하러 가야겠군 람막스 안녕 아마 데라지 나니? 흐하하하 으흐 람막스 궁으로 잡아봄 궁으로 잡아봄 벽으로 붙여봐요 람막스 궁으로 벽으로 잡아봐요 아아아아아아아 인도인계 유미 평타로 잡죠 유미 평타로 저쪽 집에 한명 생존자 한명 더 있음 벽으로 잡아봄 하하 으아하하하하하하 어디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스팀원 따라가 아어 한글자막 by 한효정